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브이리그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관장이 어느덧 5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 IBK 기업은행의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하며 2라운드 5경기에서 모두 지며 순위도 5위로 떨어졌고요. 다음주 화요일 페퍼저축은행과의 2라운드 마지막 홈경기 마저 패하면 2라운드를 전패로 마감하게 됩니다. 개막과 함께 인도네시아 특급 메가와티의 맹활약과 여기에 외국인 선수 지하도 괜찮은 활약을 했고 정호영과 박은진이라는 국대 센터 듀오까지 앞세워 정관장 1라운드 4승 2패로 마감합니다. 하지만 2라운드 들어 5연패 속수무책인데요. 과연 이런 추락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물론 팀 스포츠에서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가장 큰 연패의 지분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희진 감독 어제 경기전 연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 경기력이 안나오고 있다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고희진 감독 자체가 가장 큰 연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고희진 감독 남자 배구 삼성화재 사령탑 시절 두 시즌 동안 꼴찌와 6위를 기록했고 뜬금없이 여자 배구 KGC 감독으로 부임해 지난해 엘리자벳 몰빵 배구의 극한을 보여주며 4위를 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아직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다음 메가와티. 사실 메가와티는 1라운드 MVP에 선정될 정도로 초반 정관장 돌풍의 주역이었습니다. 다만 2라운드 들어 주춤하고 있죠. 실제 메가와티 1라운드 공격 성공률이 무려 48.46%였는데 2라운드에서는 36.74%로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제 메가와티를 상대하는 팀들에서 대각수비라든지 블러킹도 한 박자 늦게 뜨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와티 여전히 42.56%의 공격 성공률로 공격 전체 6위로 가성비 있는 활약을 하고 있지만 분명 폭발력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오바나 밀라나입니다. 지아는 참 뭐라고 할까요? 최근 모습을 보면 게륵 같은 느낌인데요. 7명의 트라이아웃 외국인 선수 가운데 공격적인 부분은 최하위 수준이지만 레프트로 리시브를 엄청 부담하고 있는 점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아의 리시브 효율 27.62%로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완전 상대 팀들의 목적타 서브 맛집이 되고 있죠. 리시브를 하고 여기에 많은 공격까지 하다 보니 힘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염회선 세터 1단 기록으로 봐도 세트당 세트 기록이 7개 팀 세터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베테랑이고 국대 경험도 많은 세터지만 여전히 널뛰기 토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토스가 매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멘탈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연붕 토스로도 유명하죠. 최근 경기들을 봐도 그다지 나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끝으로 노란 리베로. 이번 시즌 경기마다 기복이 큰데 전체적으로 다른 팀 리베로들에 비해 확실히 좀 딸리는 모습입니다. 리시브 효율은 32.30%로 7개 팀 리베로 가운데 최하위 꼴찌입니다. 그렇다고 디그나 2단 연결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리베로가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노란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배그팬 여러분 지금까지 정관장 오연패 주역들을 한 명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최고의 주범은 누구인가요? 한 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투표 링크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